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청 기다렸어요 오늘 조금 늦었네요 11시 많이 기다렸어요 지금 이거 소리 크게 들리나요? 제가 오늘은 네 지금은 TV로 에센셜 틀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청하 오빠 메리 크리스마스 바프리도 메리 크리스마스요 안녕 안녕 크게 안 들려요 딱 좋아요 지금 저 TV로 TV 유튜브로 틀어놨어요 트리는 직접 꾸미신 건가요? 네 커버곡 너무 좋았어요 고마워요 메리 크리스마스 커버곡 잘 들어주셨네요 어땠어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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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풀 조이풀 메리 크리스마스 커버 괜찮았어요? 어우 나 재채기 날 것 같아 아 그 트리는 제가 스토리에 올린 트리는 밖에서 본 트리입니다 커버곡 짱 괜찮았어요? 오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바프리 개좋았음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요? 목소리 완전 초콜릿인 줄 알았어요? 커버곡 감동 그 잡채 행복한 크리스마스였답니다 다행이네요 그거를 제가 날짜 맞춰 올리려고 그거를 제가 녹음도 해놓고 그 했는데 이렇게 얼굴이 빨갛지 그거를 녹음도 받아놓고 했는데 제가 이제 믹싱하는 과정을 제가 배우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거를 배우는 시간이 꽤 걸렸었는데 그냥 부랴부랴 막 해가지고 날짜 맞춰 올리는 약간 시험기간 벼락치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 노래를 했으니까 그전에는 올려야 되는데 최소 그래도 2부전에는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발음 너무 좋았어요 진짜요? 민주님 덕에 진짜 완벽한 퍼펙트 할라데이 되셨나요? 아니 진짜 너무 잘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Why Don't We의 어... 뭐였더라? 그래서 Kiss You This Christmas인가? 그래요 거두 만족 살려요? 감사합니다 완벽 그 자체 우리에게 너무너무 선물이었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팬미팅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안에 어쨌든 커버곡을 한 곡은 올려보겠다고 했던 이야기를 지키려고 조금 못 지킬 것 같아서 일부러 더 크리스마스 테롤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저번에 못 물어봤는데 믹싱 이런 건 정확히 어떤 거라는 거예요 녹음한 거를 이제 뭔가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좀 약간 정리하는 작업? 그래요 못하는 걸 못하시는데 근데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올해 크리스마스 청명이었다 다행이네요 민주님이 약속 지켜서 우리도 약속 하나 해야지 어떤 약속? 그러니까요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싸리 캐롤로 하면 어떻게든 하려고 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더 캐롤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청명산타 이거 근데 소리 크게 안 들려요 나한테 굉장히 큰데 지금 지금 여기 TV가 있거든요 무슨 약속?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다행입니다 그 사실 지금 나오는 노래도 그렇고 캐롤이 되게 좋고 유명한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캐롤 하면서도 캐롤 하기로 하면서도 그 중에 뭘 해야 될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많이 들어보다가 저도 이제 요번에 이걸 찾아보다가 알게 된 노래였어요 원래는 제가 머리 자르러 갔다가 거기서 캐롤로 나오는 이런식으로 틀어놓은 그 매장에서 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내가 이걸로 해서 이걸로 해서 이렇게 그 핸드폰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그거를 검색을 하려 했는데 검색을 못 해갖고 제가 온갖 캐롤 노래를 다 들어봤어요 근데 그 노래를 찾지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음악 좀만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줄였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내년에 공연에 꼭 만나요 약속 무조건 덕분에 너무 좋은 노래 알게 됐어요 네 원곡도 좋으니까 찾아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크리스마스잖아요 아 그랬구나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노래가 좋아서 저도 선곡을 하게 됐죠 그리고 워낙 어쨌든 저도 유튜브에 올리는 거니까 조금 그래도 너무 많이 커버하지 않는 노래를 선택을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됐습니다 그 날 나도 궁금해요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결국엔 못해요 제가 그 가사를 제가 이렇게 들은 걸로 봤다가 구글에도 검색해보고 네이버에도 검색해보고 노래도 그냥 그 멜론 이런데도 해가지고 다 검색해보고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안 나오더라고 주머니에 손 넣고 부르셨어요 주머니에 손 넣었던 것 같은데요 주머니에 손 넣어야 집중이 잘 돼요 원곡 들었는데 민주님 목소리가 더더더 찰떡이랍니다 이제 그냥 민주님 노래 도둑이에요 그 노래 뭐였을까? 그것도 틀어볼까요 그럼 지금? 청명 노래 틀어볼까요? 청명 청명한 나래로 찾아볼게요 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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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맨 치우기 아 됐다 티비로는 처음 봐 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 굉장히 작업실 조명이 좋아요. 좋은 세상이다 진짜. 내가 녹음을 해가지고 내가 올리면 내가 TV로 볼 수가 있네. 신기하다. 청명을 보는 청명을 보는 마음을 그러네 진짜. 신기하다. 크리스마스 이비인후과 또 예약할게요 저도 좀 같이 가시죠 저 요즘 비염이 너무 쉬지 않아서 힘드네요 오빠 생일 축하해줘요 오늘 생일이에요? 오늘 생일이신 분도 있구나 되게 좋은 날 태어나셨네요 모두가 기념하는 날 고막 없지 우린 이제 그럼 이제 다시 에센셜로 돌아가서 제가 이 정막한 분위기를 다시 노래로 채워놓을게요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눈이 안 왔지요 생일 축하해요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생일인 박수 스노우맨 민준님 버전도 듣고 싶다군요 시아의 스노우맨인가요? 케이크 먹었어요? 아니요 메리 크리스마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좀 써준다 이거 줄 데가 없어지는 민준이 덕분에 2020년 마지막까지 행복하다 다행입니다 저도 밥풀이들 덕분에 많이 행복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또 영상 좋다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저거 다 봤어요 라방 들으니 기분 좋다 이렇게 마무리 하는거지요 내년에도 함께 행복합시다 제가 아마 라이브 방송을 했던게 아마 한 5월 이때였던거 같은데 제가 어느새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뭐 한 5월부터라고 생각하면 아직 만 1년은 아니니까 그래서 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짧다만 짧고 길다만 계 시간인데 이동안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내년에는 1년을 꽉 꼬박 채우면은 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을까 얼마나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까 라는 4월 27일 그죠 4월 말인가 5월 초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기대가 되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일을 또 작당무일을 해볼까 이거를 제가 얘기하면서 오늘은 조금 적어볼까 싶어서 이거 가져왔습니다 근데 진짜 5월부터 거의 빠지지 않고 일요일에 만난 것 같아서 신기해 그러니까요 정규 방송이잖아요 내년에도 기대기대돼요 그쵸 그래서 일단 가져와 봤거든요 여기에 뭘 내년에는 어떤 걸 해볼까 하고 작당무일을 해보려고 왜냐면은 제가 어쨌든 이...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이렇게 올라 보내주시는 글들을 다 읽고 하는데 이게 제가 이 순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딱 이게 끝나고 나면은 뭔가 다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읽었던 이야기에 다 주고받고 대화를 했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친구랑 다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다 기억하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한번 적어보려고 내년에 할 일 약간 버킷리스트 같은 거겠지요? 근데 제가 요즘 연말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진도 많이 지우고 뭐 메모 같은 것도 불필요한 건 지우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매년 뭐 큼지막한 건 아니더라도 조금 그 다음 해를 맞이할 준비를 좀 하는 편인데 이것도 그거의 일환으로 한번 내년에 버킷리스트라고 적을까요? 원래는 이거 유튜브 유튜브로 하나 찍어서 올릴까 했는데 내가 요즘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진을 지우다니 사진을 뭐 우리가 사실 그 되게 디지털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같은 것도 엄청 한 번 한 컷도 되게 막 여러 컷 찍고 이러잖아요 이런 거를 저는 최소화해요 2013 2023 일단 적었어요 뭐가 있을까? 사진 보여주고 지우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싹 지우고 올려드릴 거를 연말 연말 결산 이런 식으로 올려드릴게요 1번 공연하기 이거는 제가 지금은 머스트에요 공연하기 머스트 그 다음에 공연하기 충명 공연 버스킹 하이보이 주게 우리집 주게 버킷리스트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나는 내가 버킷 하이보이를 주고 싶 이렇게 버킷리스트로 해서 이렇게 딱 추고 싶은데 바프리들 앞에서 춤추는 건 바프리들의 버킷리스트죠 맞죠? 그러면 2번은 커버곡을 건수로 한 번 잡아보려고요 피지컬 앨범 내주세요 제가 보고 싶은 것도 적어주시면 안 되나요? 물어보시잖아요 많이 물어보게 했어요 제가 작당무이 아 맞아 근데 하이보이를 제가 어떻게 춰요? 좀 못 춰요 하이보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커버곡을 일단 커버곡 몇 권 같이 하자고 했어요 같이 하자고 했어요 일단은 커버곡은 몇 곡을 할까요?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반영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렇게 지금 하이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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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곡 365개? 월간청명왕이 커버곡 월에 한 번쯤은 월에 한 번 이상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커버곡을 월에 두 곡으로 한번 해볼까요? 노트랑 펜 가져와서 내가 원하는 거 쓰고 싶다 예를 들면 춤이라던가 댄스라던가 춤하고 댄스는 이꼴 아닌가요? 이꼴? 1년에 4분기니까 깔끔하게 커버곡 4곡을 목표로 잡고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리세요 이번에 한 개 하는데 약 한 달 좀 안 걸렸어요 한 달 안 걸렸어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곡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커버 유튜버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되게 다작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두 곡이면 힘드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일단은 세 달에 두 곡으로 계산을 해야겠다 세 달에 두 곡으로 계산을 해서 세 달에 두 곡을 아니 세 달에 두 곡은 너무 좋은거지 두 달에 세 곡으로 해서 2, 62, 3, 3, 3, 68 12곡으로 하고 12곡으로 하고 월간 청명으로 12곡을 한 다음에 내가 여유가 되면 플러스 알파로 어때요? 그렇겠다 일단은 공연하기 여기에 내가 일단은 밥풀이들 하도 많이 말했으니까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일단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일단 보여요? 하이포이 그러니까 12곡 플러스 알파로 우리 하트가 왜 나와요? 공연하기가 1번이에요 이게 머스트에요 머스트 일단 써놨어요 하이포이를 절관청명허복은 미리 선정하셔야 아니면 그때그때 결정 왜냐면 정해놔도 수정이 되게 되는게 많아서 맛난 초밥 먹방하는거 보여주기 어? 그것도 좋아요 그래 오케이 먹방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라이브 내년에도 생파하기? 내년에도 생파하기? 내년에도 생파하기? 먹는 유튜브 라이브도 좋고 유튜브 라이브 아니 그럼 인스타라이브로 할게요 제가 초밥보 인스타라이브 버스킹? 그러면은 버스킹 버스킹을 그럼 몇월에 할까요? 그거까진 말고 버스킹 일단은 1회로 해놓을게요 1기 키특은거에요 싸인주거 장보고 요리까지 하는 유튜브 그니까 뭐 주부 브이로그처럼 이런걸 하나를 만들어 보자는거죠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은 주부 브이로그 또 뭐가 있어 이거 되게 김태훈님 목소리 같다 그니까 버스킹 한달전에는 공지해주시죠 한달전? 그래도 기억하는데 한달은 걸리지 않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 아까 그리고 피지컬 앨범이라고 했죠 피지컬 앨범 발매 이게 기대되면 시간디오를 앨범